네, 주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린이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알차고 재밌는 미국 주식 이야기 우아한 프라다, 우아한 샤넬 감미롭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프라다와 샤넬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제가 준비한 종목 요가복의 샤넬이라고 불리는 룰루 레몬입니다. 네, 저는 사실 요가를 잘 몰라요. 소칭 요알못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요즘 분들은 요가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가복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요가복의 브랜드의 안에 요가복의 샤넬, 프라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룰루 레몬을 제가 열심히 홈페이지도 가보고 찾아봤더니 단순히 요가복뿐만 아니라 트레이닝복, 수영복, 그리고 무슨 코트에 액세서리에 정말 다양한 물품,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가 좋아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어필이 많이 되는 그런 세계적인 의료 브랜드가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8년 캐나다 벤쿠버에서 시작된 이 요가복 기업이 전 세계에 주목을 받게 된 스토리!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룰루레몬을 만든 사람은 칩 윌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저처럼 요가를 잘 모르는 요알못이었나 봐요. 근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요가 수업을 들으러 갔다가 와, 이거 요가 산업 이제 대박이 날 것 같다. 세계적으로 이거 되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딱 직감을 하고 나서 이제 요가복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과거에 스포츠 의류 브랜드를 전문으로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요가복이 다 면으로 돼 있어서 막 금방 땀에 젖고 이러면 불편해지니까 아, 요거를 한번 겨냥을 해보면 되겠다 해서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룰루레몬 갑자기 요가복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이름이 좀 뜬금없으실 수도 있는데 뭐 이유가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룰루레몬에서 엘이 3개 들어가서 발음하기가 좋다고, 편하다고 그래서 룰루레몬 했다고 하는데 뭐 나름 잘 지었네요. 자,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룰루레몬이 이제 요가복의 샤넬이라고 불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고급 소재를 사용하고 또 가격도 비싼 편이라서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건데 가격대는 좀 비싸지만 홀리웃의 배우들이 그 일마일웨어라고 한대요. 일마일웨어로 유행을 시키면서 굉장히 조금은 친숙한 그런 이미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장을 찾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료 강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거기도 뭐 특별히 배우를 되게 모델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유명한 요가 강사를 초빙을 해서 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식으로 지역 친화적인 전략을 써서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사업 비중에서 직영 매장 판매율이 69%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지역 안에서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유치해냈다, 성공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2013년에는 중국에도 진출해서 이제 브랜드 체험관이랑 이커머스를 결합한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고 2016년에는 바로 이곳! 서울 청담동에도 아시아 최초로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어서 해외 시장에도 열심히 공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은 10년 연속 매출 성장 그리고 작년인 2017년에는 매출액 3조 원을 달성을 하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 기업이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스닥보다도 더 가파른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만 해도 주당 70달러에 불과했던 주가가 지금은 1년 사이에 최고 160달러를 넘길 정도로 주가도 이렇게 2배 이상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멋진 몸매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명품바디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아름다운 기능성 스포츠웨어 룰루레몬! 자, 여성용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 제품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에슬레저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룰루레몬 들어가셔서 직구도 한번 노려보시고 그리고 룰루레몬의 주가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더 재밌고 알찬 정보들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